믿지 마자 기록해 날 돌려놓으면 널 잊겠지 풀리지 않는 불편함의 이유는 니가 쥐고 있을 터 언제나 니 어깨에 쥐고 내 앞에 팔아놔 줬으면 좋겠구나 신기사님이 연락처 있으십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시겠어요 심원석, 차윤이 둘 중 누굴 먼저 만나는 게 나으려나 한 방울, 두 방울 한 방울, 두 방울 사과 나 주의 날 향해 한 방울, 두 방울